안녕하세요 성경소 골프클럽의 은성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바른, 스윙에서의 올바른 팔의 모양인데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께서 제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백스윙 때는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굽히시는데 팔로우에서는 왼팔을 자꾸 굽히시는데 자꾸 피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백스윙 때 오른팔의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고 왼팔은 피는 모양이 나왔다면 반대로 팔로우 모양은 반대로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팔로우에서 왼팔을 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팔로우 모양이 자연스럽게 헤드가 넘어가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면 팔로우 때는 왼팔을 회전시켜서 시즌시켜서 접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피니쉬 모양 전체적인 스윙 모양에 자연스럽게 놓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팔로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팔을 팔로우 때 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merit 들으면 다시 기다려야죠. 조금 한 번 더 끝까지 즐week여 gleichen 커탕 방금 농도가 경율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